오늘 대게 공부 대게 엄청 크네요 이게 얼마에 산가요? 까먹었어. 32,000원. 얘는 더 크네. 1.8이에요 이게? 예 1.8 와 그럼 좀 작은 거 사장님 촬영이 협조해 주십시오. 2마리 하니까 3kg 되네요. 평균 1.5kg다 오늘 그죠? 37,000원 하면 114,000원. 2마리 다 3kg니까. 오늘 액도분 5만원 나가던데 이게 32,000원이니까 가성비로 드셔야 되겠다. 이거 엄청 크기는 크고 좋은데 그죠? 살이 약간은? 아니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여기 뚜껑이 말랑말랑 안합니다. 경매인들이 뭐 그냥 딱 바보가 아닌데 이분들이 딱 가격 매기고 우릴 딱 공개하고 그대로 그냥 오늘 37,000원에